취미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우리 빨리 심플리 케이팝 라인업 소개하러 가야 된대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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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같이 가 날 두고 가다니 민현이 형 뭐야 왜 다시 왔어 아니 선미 선배님 소개해야 되는데 형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래? 빨리 가자 미현이 형 없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아 그래? 미현이 형 안녕 아 뭐야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형 왜 이렇게 갑자기 애교가 많아졌어요? 바로 이분의 노래를 듣고 베베가 됐대요 아 현아 선배님 노래 현아 마이 스타? 아니야 마이 스타? 아니야 아니야 마이 스타? 어 아니야 나에게 별은 오직 이분들 뿐이야 보이프렌드 선배님들 마이 스타 마이 스타 마이 스타 마이 스타 뭐 여러분들도 준비했으니깐요 이번주의 심플리 케이팝도 Don't miss out!